어 자크님 그것도 돼요?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4명은 안 되지 않을까? 아무리 넣어도 아 에라 모르겠다 다 죽어라 가보려 스몰더 원챔인데 양보 가능할까요? 그러지 마라 서포사 감사합니다 음 그래 그래 너가 드디어 꼬리를 내리는구나 역시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이렇게 곱게 물어보니까 양보를 해주네요 그러니까 이거 이번 판 못하는 순간 바로 그냥 아 그럴 거면 놔주지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몰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스몰더 외함 바로 그냥 욕폭격 먹는 거야 잘 해야겠죠? 뭔가 와드를 하지 않았을까? 이게 쓰레쉬라서? 근데 쓰레쉬가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뭐야? 아 좀 아쉬운데? 이게 뭔 일이오? 카리스타 오긴 했거든요? W평 W만 쓸걸 5대2네 오 야 이건 나쁘지 않은데? 이거는 좋은데? 정글을 상당히 말렸어 상대는 여기 여기 곱 야 W 데미지 보소 아 타워 데미지 보소 이런 건 좋은데? 라인 빠르게 밀고 이득 곱지다 이거는 에라이 길로 걸어와서 오케이 굿 톡 톡 톡 톡 어 그러지 마라 아 에라이 아깝다 넌 너 혹시 스몰더 스킬을 모르니? 게니비아야 너 혹시 모르고 고졌던 거니? 좀 무리하면 갈만한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이거 단중 단중이요 여성 먼저 에라이 애니비아 어딨어 여깄나 아 여깄따 애니비아 왜이렇게 늦어 그럼 너 욕먹는거야 애니비아 생존픽 찍혀버리는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살짝 애니비아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는데 라인 푸쉬도 밀려 벽치면 그냥 넘어가버려 근데 너가 고른거잖아 애니비아야 그거 너가 골랐잖아 개모는 스택이 안 찬다 그래도 하나 먹혔네 나쁘진 않아 지금 가비 아 쏘라카 왔는데 뭐 안되나 빠지자 맞긴 했는데 가버려 가버려 오 좋아요 가보는 중 때려 때려 그래 그래 싸움 이기잖아 여기 지금 스택 좀 야무진데 21분에 거의 21분대 225 나오겠는데 확실히 교전하는게 더 많이 쌓이는구나 이번판 교전을 좀 많이 했더니 괜찮은데 휴 빡 자 수고했습니다 GG 가비 이런데 뭐 없나 어 맞았다 보세요 스몰더 상대로 후반 왔으면 져야지 후반일 해봐야 22분이지만 22분 됐으면 져야겠지 싸우겠는데 싸우겠는데 반은 중이긴 해 뭐야 나 없어도 돼? 빠 현난거 같네요 음 그래 그래 가버려 사비 아쉽네 뭐요? 여기 살짝 보고있다가 안오면 여기 한번 따 아줌팔 하나면 됐다 두개는 너무 욕심이 뭐야 이거 여기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미니언이랑 좀 같이 맞추고 싶은데 뭐야 이거 아니 왜 이러세요 저 어이가 없네 정말 빠르게 쓸걸 그랬나? 사실 반응에서 하려고 했는데 반응을 못했네 그쵸? 라인전 좀만 해보자 포션 다 먹으면서 상대도 포션 다 먹긴 했거든요 일단? 결교환이 좀 되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파워한 데 좋고 그러면 썩 나쁘진 않은데? 대교환이? 여기 굿 좋아요 도움 히로다오 어떻게 안되나? 어떻게 안되나? 안되겠다 흐허허허허 그냥 가자 그냥 가자 마려운데 뭔가 애매하네? 마려운데 뭔가 애매하네? 그래 Allen 좋습니다 н 떨어지를 O I O O O O O 여기까지 이거는 안되겠다 그죠? 용 먹어서 나쁘진 않은데? 나 잘 컸는데? 여기서 나 죽으면 살짝 그 사고인데? 라인 손해 좀 봐야되나? 어 바로 뛴거 봐 아 이건 너무 너무 극심한 손해인데 라인이 그죠? 여기 가는 척 하면서 한 번 더 받아먹고 가려고 했는데 이거 뭐냐? 와우 어허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음 그래그래 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와 다행이다 저거 졌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루컨 너프 전이었으면 졌나? 저거 너프 먹은거죠 루컨이 다행 사비 한테온이 공 썼나보다 많이 무리하긴 했는데 아? 어 다행이다 킬 날 뻔 오히려 좋은데 그죠? 한테온이 여기서 킬 딴거 보고 공 빠진줄 알았는데 공이 있었구나 얜 왜 이거 올렸냐? 아니 멀심 가나? 아찔 뭐야 템트릭 잡을만한데? 정차역인데? 좋 좋습니다 자 체온? 아 이게 안돼? 아딘 와 너무 아깝다 이거는 Q 한대만 나갔으면 진짜 끝인데 Q가 안나가? 아 우체는 데? 고정 데미지라 다 볼만 하거든요 바아 만 가로는 먹긴 했네 그쵸? 아 아깝다 아깝다 어우 뭐 안되겠는데 자크야? 되네? 아니 자크 왜이렇게 세냐? 이러면 또 나쁘지 않죠 이게 버프 다 빼가지고 여기서 탱템 하나 가자 핵심작소 가야겠다 균열 가는게 전투중 매초 2% 추가피해 이것때문에 가고 그리고 모든 피해 흡혈이랑 스킬가속 체력 조물력 다 좋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따라가는거임 딴사람이 이거 가길래 좋아보여서 일단 힐 났는데 이거는 와 최형 미쳤다리 아니 Q한대 뿌려놓으니까 2킬이 들어오는데 뭐야 야 몸장아지를 왜이렇게 세냐 이거? 보잉? 아 내 스펠 진짜 하나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안되는데 자크는 왜이렇게 세냐? 어어 그래그래 곧 이겼다며 오케이입니다 곧 이겼다며 오케이입니다 곧 이겼다며 오케이입니다 잡을만한데 고정됨이라 야 압산테는 또 왜이렇게 세 어마어마한데 얘도 아니 저긴 또 뭔일이여 왜 또 박았어 얘들아 이러면 욕못먹는데 어 자크님 그것도 돼요? 되는거 같기도 하고 근데 4명은 안되지않을까? 아무리 넣어도 에라 모르겠다 다 죽어라 가보려 사실 뭐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는데 한타 왜이렇게 시원하냐 아니 자크 쩍이 돼? 말도 안되네 챔피언 요충이라 되게 빠르네 뭐야 오공 죽었어 이겼는디? 야 밀었다 좋고요 음 음 음 못 아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타코가 나 볼수도 있지않나? 좀 무서운데? 이럴거 같더라 아래쪽에선 이득 봐줘 얘들아 거짓말 하지마 아 좀 손해인데? 음 그래도 이득 같지 않은데? 잘만한가? 아래쪽 나부짓말 하지마 뺴야겠다 빼야겠다 아 이게 안돼? 어우 야 죽을뻔했다 아찔하네 그죠? 어 얼심이거든 미디 뒤나 좀 봐주자 봐주려고 했는데 바로 죽었네 굿 아 죽었네 아 나 225 됐다 이제 또 달라 잭슨은 내가 무조건 이기는데 지금 안될거같은데? 안될거같은데? 못죽 팩 팩 가버려 팝 이거거든 오히려 좋은데? 뭐야 이거 잭슨이 너가 나 이겨?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니 잭스님 너무 버릇이 없는데 이거는? 아니 잭스야 이걸 먼저 덤빌 생각을 하네? 어 그래 어서오고 비스포츄나 이미 죽었구나 마스터이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그래 어 어 어 잘생겼네 질감 이리 이 이 이잉 uz 위리 야 상대 딜량뭐야